차 이사도 대표님 좀 배워. 그래. 그럼 어떻게 뭐 아주 이쁜 여자로 어떻게 비서 알아봐? 아니 왜 이쁜 여자로 해, 선배. 내가 알아볼게. 아니 그냥 그냥 평범한. 대회 출신이나. 그쪽은 내가 리스트가 쫙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넌 빠져. 하나님 바보 같아요. 이게 안 들어가. 나 지금 합주기가 됩시다. 합되어가지고 말을 들지 못한다. 이미 다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합. 아니요. 미안. 내가 한번 올려봤어. 미안. 너 미쳤어? 아니요. 미안. 내가 한번 올려봤어. 야! 죽고 잠냐? 뭐야! 네 얼굴이 구멍 뚫어놓기 전에. Right now. Right now. 응. 그거 하나 한다. 그거 하나 하라. 자. 아니 언니 웃으면 안 되지. 아! 와보니! 아! 엄마? 아 나 진짜. 아 나. 원さん 하니가! 안녕하세요. 아직 안 늘었어요. attributes. 맛있다! filter! 아. 잘 된다? 너무 다 이렇게 좋아했어요.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으 으 아 이렇게 배쯤 3 정말 강물 1 7 에 맞췄만 가라 근데 저조를 까봐 저는 함정원의 농도 친합니다 으 아 앨범 준비 때문에 제 때 그지수 아 죄송합니다 자 시작해서 아 죄송합니다 아무도 못 따라하는 보안 아 죄송합니다 엘시 만 따라 해주면 보안님의 제 패는 아 죄송합니다 진짜 열심히 따뜻해주면 가서 끊어오지 이렇게 너무 무서워 가지고요 안 무서울려구요 선수씨 으 아 어떻게 아까부터 를 해줘요 그냥 파전 되죠 넌 지금 꺼주려고 죽음 아 뭐 뭐 인체 실험을 좀 해야 으 으 으 으 으 으 소화 안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비서야 다시 시작하면 안될까요 이유를 바꾼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세요 이따가 점심시간에 같이 먹어요 회사에서 지켜야 될 예절이 있어요 형이 써녀실 싫어하다뇨 그럼 나한테 그렇게 찾게 되요 자기를 새칼색이 돼서 너무 못냐 이번 빛 쭉 가면서 보름 빵빵 최대한 이쁘인 척 이제 와서 내가 제일 이뻐 간다! 그렇지! 선수씨는 어디 갔나? 점심시간 이후로 계속 안보이네 전화기 꺼져있어요 자기가 나보다 더 뭐 낫다는 뭐 이런 뭐 황당무기한 생각하고 막막 그런거다 생각이 아니고 사실이잖아 우리 본격적으로 배틀 한번 해볼까? 아름다운 치킨 아가씨 선발대회? 손에 땀을 지게 하는 막상막하의 승인대야? 여자분을 데리고 있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납치범이야? 맞다 납치범 맞아요 제가 아까부터 단어가 생각이 안났었는데 먼저 좀 사용하면 안되겠습니까? 다 바빠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여자... 아니 제 마누라가 납치를 당했어요 저 안에서 사장님 이름 만 번도 넘게 불렀어요 지금요 예자분 여기서uit 집 doing... 댄서는筹캐스터